이슬람의 예의 중 하나는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또는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인기척을 내어야 된다. 그냥 부속 들어가면 밀고 부속 들어가면 안되고 똑똑 노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살람 알래쿨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맞는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밖에서 집 안으로 어떤 문 틈새로 틈 사이로 이렇게 옆보면 안된다. 그리고 난리에 있는 사람은 더 들어가야 된다. 그리고 이런 문을 닫고 싶다. 거기에 있는 문을 든다는 게 있을까? 아니면 제가 3번에서 일어난다. 이 문을 닫고 있는 문을 닫고 싶다. 그리고 문을 닫고 싶다. 허락했을때만이 들어가야된다.